고추가 이 두 갈래로 이렇게 V자로 딱 갈라지는 데서 고추가 하나 먼저 딱 열려 이 V자 밑으로는 이 새순이 나오는 걸 제거를 해줘야 우위로 커가면서 고추가 열리는 게 실하게 되는 거지 형이 아유 무릎 아파 형이 똥판 빌라고 써 똥판 빌려줄까? 이거 할머니들 보니까 이래도 공들여 똥판 이렇게 밟는 게다가 에이 좋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거 이게 덜렁덜렁 되더라고 덜렁덜렁 그러고 동생 요 고추순 먹어봤지? 이거 산짝 데쳐서 양념 해가지고서 고쳐놓으면 맛있잖아 이게 참 요거 얼마나 맛있겠어 연한 게 안녕하시오 장희장이요 안녕하시오 역방신용국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오 일도 어느정도 좀 해놨겄다 이제 한번 낚시 좀 한번 가서 손맛 좀 한번 볼라구려 그럼 우리는 도시어부되는 거요 농촌어부되는 거요? 그냥 시골어부라고 그러지 남들은 뭐 도시의 어부니 뭐니 막 배 타고 나가고 그러던데 우리는 시골어부.. 우리는 그냥 걸어가야지 뭐 시골어부가 나갑니다 손맛 보러 까 podíaoma this 하하하하하하 야 그렇게 큰게 됩니까? 일단 지렁이부터 잡자고 지렁이 저기 저쪽 안에서 하우스 그 끄투머리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아 여기 벌써 봐봐 여기 보이네 지렁이 여기 있습니다 지렁이가 여기 있어요 엄청 많네 지렁이 지렁이 장사 많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잡겄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낚시가게 갖다줘야 갖고 이거 엄청 많이 잡히네 야 이거 봐 이게 지렁이가 이렇게 큰 거 잡히는 거 보니까 이거 뱀장어 하나 잡았는디 장어 몇 마리 잡게 생겼어 엄청 빨르네 야 근데 여기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봐 장마질 나나 아 이거 뭔데 어어어어 야 advance 아니 낚시해서 앉아 피어갈랑 이거 먹어? 라면 끓일 때 이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토렁탕으로다가 라면 먹고 같이 넣어서 끓여볼까 한번? 나 안 먹어 그럼 안 먹어? 아니 여자들 화장품도 이걸로 만든 데야 지렁이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지렁이 왜 양식하는 사람들 있잖아 화장품 공장으로 납품한다네 그럼 우리 이거 그럼 끓여먹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봐 자 갑시다 이제 해 때려지면 안 되니까 오늘 가야 돼 형님 된장으로 잡을 수 있거든 자 또 한번 낚아보자고 동생 여기가 어때요? 이렇게 싹 돌아서 여기로 고기가 모일 것 같은데 고기들이 저기서 놀다가 저녁때 되니까 잠잘나고 이 고랑으로 들을 것 같아 사람도 잘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듯이 얘들도 저녁때 되니까 싹 이리로 들을 것 같은데 명당사 같은 행운 자리도 좋네 저기도 누가 하고 계시네 저기도 한번 해보고 계시네 저거 맞은편에서 사면 되겠네 참 뱀 조심이요 네 동생 장화를 신고 던져야지 풀서피 올 땐 장화 신어야죠 그 생각은 어디서 쓰는데 여기 옷을 쓰지 나있구만 여기 염소깔비로 한번 와야겠네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낚시하고 담배 꽁초 다 버리고 가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의자가 필요 없겠네 형님이 그냥 여기 앉으면 돼 그냥 여기 앉으면 돼 딱 좋네 뭐 그거 좋아요? 팔 담궈네 형님 시골어보 참 이것도 형님 내기하는 거 알죠 내기나 많아 얘들이 와야지 뭐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 됐어 이거 큰 거 한 마리 끼야겠네 저는 갑니다 꼬인 떼에다 딱 집어넣겠습니다 꼬인 떼에다 딱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끌어다 놓아야지 이렇게 자 이제 저게 아유 여기가 막 노네 낚시 한갑전에 해보고 처음 해보네 아 그 형님? 아우 시원하다 물고기는 항상 시원할 거 아니야 물속에 있으니까 우리 마냥 뭐 더 없다고 할 일이 없지 하하하하 아니 그래도 낚시 하면은 그래도 4, 50cm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러던 거면 그려 보니까 4짜여? 5짜여? 막 이래던데 4짜는 대물로 치지 40cm가 이제 그럼 뭐 조그만 거 잡으면 다 놔주라는 얘기잖아 고기 안 먹어 형님 요즘에 잡아서 다 놔주고 이 손 맛보려고 하는 거 같아 아니 그러면은 4짜 밑으로 잡은 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해먹었다 그러면은 징역 가나 어떻게 되는 거야? 징역은 안가 하하하하 저 양반도 낚싯대를 몇 개를 펴놨는데 움직이지 마 언제 올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 낚시 지내는 사람들은 진짜 인내심이 강해야되겄더라고 이거는 맞아요 형님 한없이 저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정신이 좀 속 터져서 형님 그냥 들어가 하하하하 빨개 벗고 들어가서 잡는 게 낫지 시렁이도 그냥 이거 형님 고기는 안 잡혀도 얼마나 좋아요 형님 안 좋아? 좋기야 헌데 나는 낚시질 스타일은 아뇨 잡아놓은 거 끓여먹는 건 잘하는데 이거 해 놓은 건 영 내 스타일이 아뇨 세월을 낚는 거지 뭐 이러지 말고 이거 걷고 가서 고추라도 몇 포기 더 심어야 돼 네 옷인지 얼마 안 됐잖아 하하하하 이 시간에 고구마를에도 몇 포기 더 심으면 고구마를에도 가을에 계속 쪄 먹지 깜짝 놀라네 그냥 막 말뚝이네 말뚝 어이 동생 네? 안 되겄어 이건 이미 뭐 한 생전 기다려도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지렁이 매달린 게 그냥 있어 우리가 그전에 이 많은 거 잡았을 때 그렇지? 이 많은 거는 다 살려줬잖아 거기로 한번 가야겠어 거기 자 새 떨어지고 또 진작 걸고 갈걸 여기가 말이오 우리가 그때 잡을만치 잡고 여기다가 살려준디요 빠깨수로 잘 살아라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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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이것도 왔다 잘 도망갔다 아이고 살았어 잘 도망갔다 그때 방생에 있던 애들 고맙다고 인사하러는 나오겠지 하하하하 어? 움직인다 내꺼 아 형님꺼? 온다니까 어? 어? 움직이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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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을 넣기네 아주 그냥 개가 아주 이야 새끼가 이게 아주 간을 살짝 봤다는 얘기 지금 큰 고기는 저기 감질나게 형님 텁석 물어야 되는데 간을 보는 거예요 형님 간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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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했나봐 형님 쭉 올라왔는데 아아 아아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맞지요 쭉 올라왔는데 벌써 따먹고 갔습니다 아아 이거 내가 순발력이 내가 늦은건가 아니 너무 빠르셨어 야 이 애들이 나보다 동작이 더 빠르네 아 그 정도면 쭉 올라왔으면 된건데 아니 또 올거야 그거 안 도망간다니까 아니 근데 네 도시어부 보니까 말이여 네 용왕님 뭐 어쩌고 찾던거면 우리도 한번 찾아봐 형님 이중 자아 한 번만 올려주십쇼 용왕님 용왕님 용왕님께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형님 거기 다 도망가 지금 용왕 속으로 미셔 용왕님 아니 고기도 말귀를 알아듣나 아이고 얼마나 예민한데 형님 아니 낚시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기가 예민한지 아시죠 이렇게 이장님은 막 용왕님께 그냥 큰소리로 막 비니 고기들이 이경균과 그사람은 더 크게 하던디 그 양반은 저기 올라가서 했잖아요 고기만큼 가서 야 고기가 명담소구만 아 이쪽으로 던지지마 저짝으로 해 어 어 왔어 왔어 네 살살 움직이지 어 형님 야 갔어 왔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디갔어 하나 아니 내꺼랑 엉키네 또 엉쳤어? 어 어디갔군요 어 걸렸어 걸렸어 뭐가 걸렸어 아 이거 막 파고 들어가는데 아 어디로 가는거 이거 땡겨 위로 들어 저를 막 움직인다니까 야 뭐가 잡혔나 봐봐 네 올라가야되겠어 어이 이러리 줄 어딨어요 줄 줄 줄 어허 아 내려봐 형님 아 내려봐 형님 하하하하 잡혔지 몰라 아직 어디갔어 어디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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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잡혔는데 빠졌어 이거 이거 못하겄네 이거 자편 고기도 놓치니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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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끌려나왔다가도 떨어지네. 이런 아이고 참 지친다 이거 이거 다 빠졌어. 물이 지금 지금 아니 그냥 살려줄까. 틀렸어 이거. 아니 우리한테 얘들이 안 올라오나 봐. 그때 살려줬으면 그만이지 왜 잡으러 왔냐고. 여기까지 다 나왔다가 얼굴만 미쳐지고 더러 들어가네. 접어. 오늘 와야 돼. 오늘은 안 돼. 진짜 얼굴은 보여주고 가네. 아이 접어 접어 이거 안 돼.